베이징시와 장자코우가 2022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. 한편 지난 1일에는 제128차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가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프로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9명의 윤리위원회 위원을 선발했으며 전 쇼트트랙 중국 국가대표 양양선수가 선수위원회 대표로 선발됐습니다. 이날 총회에서는 또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발했습니다. 국제올림픽위원회 어젠다 2020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최소 1명의 선수위원회 위원과 최소 5명의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됩니다. 이번 윤리위원회 위원은 모두 이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